자 그럼 본격적으로 와보속 초대석 시간을 진행해 보겠는데요. 먼저 저희들에게 들어온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? 나는 귀엽다. 와 자체적으로 자기 긍적을 하는구나 아주 훌륭한 친구구나. 영상은 어떻게 되세요? 나와요? 해보세요. 나와요. 나와요. 네 다 나와요. 아 형이다. 잘했다. 그러면 잘 됐다. 헤드새끼 껴야겠다. 귀엽다. 귀엽게nent Annie